지난주 인피니티의 자켓 사진 촬영장에서 시비가 붙은 지혜 불이 죽은 동생을 위해 오빠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가로 떠나는 1박 2일 여행 게다가 지혜를 주인공으로 한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현장에서만 한 외국인을 섭외하려는 인피니티 과연 크레이지 아이돌의 영어 실력은? 시청자 여러분 이 감독입니다 신인치고는 잘 만들었어요 제가 탁탁탁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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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다같이 굴러 그냥 꼭 봤습니다 탁탁탁기 가신지 않게 조심해 조심해 가능해 이거요? 왜? 왜? 이게 가능해야 돼 위 위 뭐예요? 엘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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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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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 스피크 누가? 누가? Time Tell To My Love? Time Tell To My Love 에? Time Tell To My Love He is crazy Dingo!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에요? 재미있었더라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다음 같아요 소개 소개 인사드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지인공 고민하던 이 감독 생각이 난 모양이다 짱 사장님 사장님 시작 다음을 Tell To My Love 이제 부서즐 다음을 Tell To My Love 시간을 건너뛰어 시간을 건너뛰어 이번 여기서 할거는 시간을 건너뛰어 시간을 건너뛰어 시간을 건너뛰어 그거를 여기다 쓰고 찍어서 끼면 되는거죠 시간을 여기다 쓴다고 관점이 특이한 감독이 성렬이가 휠 받으면 방송을 되게 잘 하래 앞으로도 예능계를 휩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맘대로 해 시 시간 시간을 건너뛰어 그런 걸 밟으면 안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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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다린다 그저 시간을 건너뛰어 홀 홀 홀 홀 홀 홀 시가 너무 멀어 가기 쉬워 가기 쉬워 그저 시간을 건너뛰어 시간을 건너뛰어 자, 지금 필요한 장면은 거의 마지막이야. 그 전을 위해서 난, 그 전을 위해서 난. 그걸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연기가 필요해. 한 명씩 다 시킬 거야, 이거는. 그 전을 위해서 난 내가 대충 상황으로 설명하면은 이게 지혜, 너는 여기 있어. 나 남자야. 달려가. 딱 잡고. 그 전을 위해서 난 이걸 대사를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연기, 진짜로 이게 표정부터 말투. 억양, 어미 억호, 다 스스로 줄 거야. 오케이, 내가 지혜 역할. 그 전을 위해서 난. 뭐야, 너. 잠깐만, 좀비인데. 그 전을 위해서 난. 제가 그 지혜를 붙잡고 이렇게. 그 전을 위해서 난.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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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뽑는 사람 누구예요? 어, 뽑는 사람? 현재까지예요. 제일 괜찮았잖아.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기. 지혜야, 모르겠어. 지혜야, 모르겠어. 네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호시하면 안 돼요? 맞을 것 같아요, 오빠 저랑. 이거 해야 돼, 이거. 역사 자체. 여기 파트 누가예요? 누구예요? 파트는 난데, 승비 형인데. 그럼 오빠야. 뭐야, 뭐야, 뭐야. 왜 했어, 우리 왜 했어. 왜 시켰어. 아니, 나한테 선택받는 없는 건데. 빨리 생각해, 어때요. 왜요? 한 번에 가져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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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 전을 위해서 난. 위에서 난. 위에서 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촬영을 마친 아이들. 잠시 후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고 하니 채널은 얼음이다. 다음 뭐 먹고 싶어, 쥐야? 저, 조개구이. 조개구이는 우리랑 사갈 수 있나? 지금? 성규 오빠가 사는 거 알죠? 어? 지금? 저 삼겹사. 아, 진짜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야 되고, 너는 한국 문화 밖에 안 돼. 무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옳어, 옳어. 제가 두 번째 자랑. 늙은 애들 자랑. 형의 누나 선처. 늙은 애들. 늙은 애들. 늙은 애들. 늙은 애들. 늙은 거 좋아. 둔댓만 해. 어디가 슈퍼 가는 거죠? 일단 마침 와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딱 골라. 나 한 번만. 빨리 나와. 뭐야, 빨리 나와. 아, 추워. 맘들아, 추워 죽겠어. 왔다, 왔다, 왔다. 간지다는데? 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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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XX룡이야. XX룡밖에 없어. 문을 다 가. 거기서 사실 뭘 해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문이 닫아도 그렇지. 거기서 XX커리에서 한번 듣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쉬우자. 이제 들어가서 쉬어. 오빠는 쉬울게. 내가 조짜리 쉬울게 해 봐.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있어. 일단 쉬우니까. 우와. 설거지. 말이세요, 이게. 입을 덮고 쉬고 있어. 네. 떨어지는 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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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